음악 네 반갑습니다 도두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두튜브 구독자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오전에 투싼 풀체인지 엔엑스포 최신 정보를 전해드리고 잠시 잠깐 쉬고 있다가 급하게 속보 소식이 들어와 다시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도두튜브 구독자님들에게 가장 빨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는데요. 투싼 풀체인지 속보 소식은 사전계약 시작일이 발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9월 16일 오전 9시에서 10시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투싼 엔엑스포 패밀리 카페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9월 15일 전세계 동시 최초 공개 다음 날이죠. 사전계약 없이 본계약설도 있었지만 역시 자동차 회사로서는 사전계약이라는 가장 큰 홍보기간을 놓칠 리가 없겠죠. 결국 현대로서도 사전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사전계약일 10일 전에 진행되니 실제 출시일은 9월 25일 이후나 정식 출시일이 될 것 같습니다. 투싼 풀체인지를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은 슬슬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전계약 이렇게 하면 투싼 풀체인지 잘 출고할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계약 준비사항으로는 이전 도듀튜브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었지만 인터넷으로 찾으시기보다는 최대한 가까운 대리점이나 직영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가까운 대리점에 카마스터님을 찾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데요. 물론 아시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죠. 두 번째로는 사전계약할 때 계약금을 빨리 입금해야 차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100%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순본에서 밀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계약일인 9월 16일 오전 9시에 전산이 오픈되면 사전계약금이 미리 입금되어 있고 바로 전산상 입력만 카마스터가 하는 것과 카마스터가 당일 고객에게 9시에 돈을 받고 확인한 다음에 전산 입력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늦어지게 되겠죠. 거의 몇 분 차이 심하면 몇 초 차이로도 출고월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도도튜브가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9월 16일 사전계약일이니 그 전에 담당 카마스터님에게 미리 입금해서 16일 오전 9시에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또 필요서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전에 카마스터님에게 보내놓는 것도 꿀팁이죠. 미리 담당 카마스터님에게 나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고 필요서류를 먼저 상담해두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취등록세 면제자나 사업자 등등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첫날 9시에 전산이 열리면 가끔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국에서 카마스터님들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항상 사전계약 전산 입력이 완료되면 담당 카마스터님에게 최종 입력 완료 요청 시간만 알려달라고 하시면 향후에 도도튜브가 시간대별 출고 가능어를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담당 카마스터님에게 서비스 받는 것은 무엇이 괜찮을까요?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건 워낙 직영이나 대리점 또 그리고 담당 카마스터님마다 조건이 다르다 보니 솔직히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것들이 보통 틴팅이나 불빡 조금 더 하면 유리막이나 언더코팅 등이 있죠. 이것도 다 다르긴 합니다. 보통은 위에 언급한 것들 중에서 선택해서 제시를 할 겁니다. 저는 쿠폰을 주신다고 하시면 일단 받겠다고 하시고 그 쿠폰을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 시공업체를 확인한 후에 쿠폰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쳐주는지를 미리 확인하셔 거기에 내 자비로 플러스로 해서 시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쿠폰은 정말 기본으로 시공되는 것이기에 한두 달 타는 차가 아닌 신차이기에 솔직히 이건 어느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기본 쿠폰으로 시공받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후회하시고 제시공받는 경우를 종종 옆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는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 난 금융권을 통한 할부나 렌트 형식이 아닌 현금 일시불로 계산하려 한다는 분들은 카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카드사마다 그달 그달 프로모션이 있어 예를 들어 4천만원짜리 차를 현금 일시불로 산다고 하면 그 금액의 1%에서 많게는 2% 정도까지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이건 매달 카드사마다 프로모션이 다릅니다. 4천만원이면 2%일 때 만약에 하시게 되면 캐시백으로 현금 80만원이니 이것도 상당히 큰 편이죠. 그리고 그와 별개로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카드를 만들고 3년 안에 얼마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그 캐시백을 미리 할인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거 은근히 설명 안 해주시는 카마스터님들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그때그때 혜택이 다르기에 카마스터님들을 통해 이달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내가 그 전에 현대자동차를 계속해서 많이 타왔다. 그럼 또 패밀리 할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카마스터가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려야지 카마스터님께 문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난 너무 생각하다 사전 계약일을 놓쳤다. 그런데 빨리 받아야 한다. 이런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 우선 내가 원하는 사양, 옵션 등은 어느 정도는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큰 아웃드라인만 잡고 그걸 담당 카마스터님에게 얘기해 놓으시면 변심에 따른 취소 차량 등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역시 펠리세이드 출고 시 이런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일주일 만에 차를 출고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100% 일치하는 사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들 4개월에서 6개월 기다릴 것을 일주일 만에 출고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무조건 이 정도는 맞아야 한다고 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나만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시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전 계약을 빨리 넣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럼 신처를 받을 때 사전 계약 중에서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실 텐데요. 이건 솔직히 복불복입니다. 그래도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이려면 가장 많이 출고하는 사양과 옵션을 선택하시면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인기 있는 화이트 컬러라든가 풀옵션 등이 그 예입니다. 거의 이런 사양들은 무적입니다. 그리고 엔트리로 갈수록 조금 늦어지는 건 이놈의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나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빨리 양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컬러, 사양 옵션들을 파악해보고 넣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는 간혹 공장에서 출고 배정이 끝나면 하루 이틀 사이에 탁송 차량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많아지면 탁송 차량도 수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 간혹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출고를 하면서 경험한 일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수출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 국내 생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국내 탁송 차량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까지 쉬지 않고 탁송을 해도 탁송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나는 생산되는 공장이 가까이 있다, 가기 쉽다라는 분들은 직접 가서 받으시는 것도 조금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새 워낙 사회적 거리 두리기 기간이라 아마 공장에서도 출고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담당 카마스터님에게 이것은 반드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싼 풀체인지가 9월 15일 전세계 최초 공개 후 16일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는 속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의 위드파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